한번더 도와줘야지 뭐 어 네 돼요 돼요 네 됩니다 한번 더 네 야 놀 데가 없어 착한 일에 착한 일 해야지 뭐 어 어 층이 다른데 안되지 그거는 저기 얼룩말 3층에 있는데 사자 2층 이죠 어 길이 잘 보셔야 되요 아 긴 것만 남았네 잊어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어 한 번씩 해야죠 정훈이 아니었나 안 돼요 얼룩말 이미 돼 있어요 어 정훈이 오고 한 번 더 그렇지 다 났어요 야 정훈이 슬